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워낙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서 KTX 열차를 타고 찾아주신 고창에서 왔어의 주인공 김현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세요 KTX 열차를 타고 찾아주신 고창에서 왔어의 주인공 김현씨 서로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디 오셨어요 골창이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해볼게 어디서든 나든 오른손 마늘 저 남쪽 성남 마늘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하고 꽃이 타고 자네도 없으니 밖에는 모양저음에 서풍도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몸속 같은 드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욕영상사의 주인공 김현씨 고창에서 왔어의 주인공 김현씨 박수